회원이지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나라를 팔기라도 했습니까? 제발 좀 친히 컴플렉스에도 벗어나자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짓밟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게 갖다 파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희승을 위해 많이 문제, 많이 문제, 많이 문제 많이 태그인 외국인의 강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태진, 3.1운동은 재연될 것입니다 친일파 외국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태진이, 김기민아, 윤석열을 몰아내자 타이언라, 윤석열, 태진이, 높은 mucho 이승열, 태진이, 높은 Emir Öl님의 강력을 낸다 태진이, 경제, 자세한 여행을 낸다 cese, 장편하고음을 낸다 역사의 전환, 국회, 학교,ни을, 경제, 세뇌이, 키위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